남에게 해 입히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남껏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왔었어도 누구에게나 불행은 닥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는 거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더구나 행운처럼 불행 또한 똑같이 운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아무리 기고만장한 인간이라도 불행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미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불행이 닥치는 것은 미리 막을 수 없을지라도 불행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이닥친 불행에 쓰러지지 않고 불행을 잘 다뤄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실 인생 후반전에 들이닥치는 가장 큰 불행은 큰 병에 걸리는 것이다. 건강에 운동이 좋다. 이런 음식이 좋다.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등 여러 말이 있지만 그것으로 암치매와 같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병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다. 사실 암이나 치매에 걸리는 것은 복굴복에 가깝다. 아직도 의학기술로 밝혀내지 못한 사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가려먹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모두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아무리 복불복이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또 해야 한다.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렸다는 의사 판정으로 내게 불행이 닥쳤음을 확인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하다. 평상시에 아주 긍정적이었던 사람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평정심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모두 같다. 하물며 의사들조차도 자신의 중병을 알게 되었을 때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동안 몸사리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인생이 아깝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화가 나고 눈앞이 캄캄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늘에 대놓고 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사이 우울감은 더 깊어져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 싫고 이깟 일을 해서 뭐하냐 하는 생각에 모든 게 헛되고 하찮아 보인다. 더 심하면 차라리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꼭 중병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을 때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중병이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에 사람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져 내려간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닥친 이런 불행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첫 번째,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 닥친 불행감에 만사가 귀찮고 헛되게 보여서 일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사람이 망가져 가게 된다. 집 밖에 나갈 일도 없으니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어떤 의욕도 없이 그냥 폐인처럼 지내게 된다. 불행을 가장 잘 다루는 방법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건 행운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로또 당첨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운을 쥐었다고 그날로 회사를 때려치우고 안 하던 짓을 하며 지내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일상이 무너져서 사람이 망가지게 되면 나중에 불행이 물러가고 행운이 돌아올 때쯤 대가를 반드시 지르게 된다. 불행은 물러갔지만 폐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 일상 회복을 위해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위안과 치유의 공간을 찾는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난관에 부딪힌 주인공이 혹은 또 낙담한 주인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걱정과 조바심으로 모두가 찾아 헤맬 때 아, 거기 가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며 그를 찾아가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정말로 주인공이 앉아 있다. 바로 그곳이 주인공에게는 위안의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힘들 때 위안받고 아픈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 가면 모두가 활기차게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를 받는 사람도 있다. 우리들도 불행감에 빠져 있을 때 나만의 위안과 치유의 공간을 찾아가 보자. 세 번째,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기운 빼지 않는다. 불행이 닥치면 사람 심리가 더 악화될 상황을 미리 걱정해서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닥칠 더 큰 걱정으로 아예 포기해버린다. 암이 생긴 어떤 노인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는 생각에 또 암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얼마나 아플까 하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정도를 침대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뭐하는 건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본인은 암 진단을 받았지만 진단 전과 후 자신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당장 몸 어디에 통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검진 결과를 받았을 뿐인데 의사로부터 들은 나쁜 소식에 정신적으로 충격만 받은 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 그 귀하디귀한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산 송장처럼 흘려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암이라지만 말기가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었고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의사들이 가망없다고 두 손을 든 것이 아니니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기에 이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수술과 치료를 받아 결국에는 암만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후에는 생활습관을 바꾸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도 한몫했다. 만약 낙담하고 있을 그때 말기암 환자처럼 그냥 침대에 누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불행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해도 벌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 지뢰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언어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될 일이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치기 마련이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대하고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 특히나 중장년과 노년에 맞닥뜨리는 불행은 그 충격도 더 크고 그 여파와 후유증이 길게 갈 테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한 평상심과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불행은 모두 사라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